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봅니다. 6월 1일까지 천내장의 헌혈증사를 모으게 되겠습니다. 헌혈증 천내장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헌혈천사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헌혈천사운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천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혈증사를 천내장을 모아서 헌혈의 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뜻이고요. 지금은 이제 각 대학별로 동기회별로 또 우리 ROTC 조직에서는 중앙의 봉사단에서도 헌혈운동을 또 하고 있고 또 헌혈 봉사 또 본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모아가지고 천내장을 모으게 되겠고 또 전후방의 이제 동문들 특히 150원에 돼 있는 현역분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향후 헌혈 봉사의 날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년 이제 중앙에서는 헌혈 봉사의 날을 이제 운영하게 되겠고 각 동기회별로 또 대학별로도 또 운영을 합니다. 이를테면 3월 4일에는 34기가 하게 되겠고 5월 5일에는 55기가 하게 되겠고 11일이 들어가 있는 날은 중앙대학교가 111학군 다닙니다만 그렇게 자기 기수별, 대학별로 또 이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네 작년에도 이제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라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헌혈천사운동 전개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느꼈던 보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달에도 산모가 애를 출산하다가 혈액이 부족했는데 바로 홍보를 해서 생명을 살린 그런 보람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헌혈증서를 모으는 운동은 ROT 중앙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한테 이제 홍보가 되니까 500회 이상 한 동문도 나오고 또 100회 이상 헌혈한 동문도 지금 한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동문들에게 더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천사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수별로는 자기 기수에 맞는 날 지정된 날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가까운 헌혈센터에서 헌혈을 하고 ROT 중앙회 사무국으로 헌혈증서를 보내게 되면 다 모으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이렇게 따뜻함을 주는 활동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